그때 내 자식만 보입니다. 그러니까요.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. 아무튼 정말 엄청난 끼를 보여준 남자 모델들이었습니다. 이번 무대는 모델 전체가 준비를 했다고 해요. 특히나 최여진 씨도 또 함께 하셨다면서요. 제가 우리 멘티들 힘내라고 응원해 무대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좀 부담을 준 것 같아요.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. 그럼 함께 보실까요? 같이 연습을 했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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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